아닌가요? 이게 사후라는 느낌이 조금 강한데 네 사실 취지 자체가 중대죄 발생하면 경영책임제 처벌하겠다는 목적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일단은 법 위반할 때도 국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무섭게 느껴지죠 어떻게 말해서 네 맞아요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진 거긴 해요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자라는 측면이고요 책임자가 없으니까 사실 저도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저를 만약에 제가 변호사니까 저를 고용한 회사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책임을 안 지도록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받도록 하는 게 목표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안전병 확보험 10가지 계속 말씀드리는 그 부분들을 네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사고가 없게 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 한 명이라도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적게 하기 위해서는 네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단순히 우리 대표님 보호하자 이런 측면보다도 네 사실 우리 직원이고 옆에 이웃이잖아요 그 이웃들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네 뭐 이게 비용이다라는 생각을 좀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정말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뭐 추락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떨어져서 맞아서 죽거나 이 진짜 조금만 대비하면은 좋을 수 있는 사건들인데 어 그런 문제들은 정말 작지만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또 알려주시는 거니까 저희 강의는 사고 안 나게 안 나면 좋은 거고 사고 났을 때 긴급하지만 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회사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없이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거라 네 담당자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저희 같은 강의가 사실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어딘가에 숨어는 있겠지만 저희는 확실한 거는 정말 대응 실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기업 담당자들 특히나 조금 영세한 기업들이 보면 좋은 아주 그 내용들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뭐 많지 않고 아주 컴팩트하게 담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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